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다른 분들이 다 캐스팅되고 나서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작가님, 감독님 그리고 저는 사실 대본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을 때 한 10년 만에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설레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촬영이 시작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건 저도 처음이라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설레임과 다른 떨림이 있어서 배우로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